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이 조만간 사건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합니다. 대장동, 백현동 개발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그동안의 수사기록을 합쳐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3백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대북 송금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전임 도지사 시절부터 추진됐던 대북 사업을 법률과 조례의 근거에 진행했을 뿐이고,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은 자신과 무관한 기업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조포불고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한테 100억이나 되는 표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른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임직원들의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각종 문건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번복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이 기록을 이관하면 앞서 대장동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성남지청이 수사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합쳐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티비 강창구입니다.